요시오 돈베 약간 이거... 오코노미야키 같은데? 오므렛도? 오코노미야키는 없어요 오므렛도 없어요 요시오 돈베 요시오 돈베 요시오 돈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삭아삭 단짠단짠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양배추 배추가 별명하게 아삭아삭하면서 단맛을 갖고 있는 거 오 젊은 친구가 대단하네 라임 사와를 사와만 표현해주세요 이분 또 작업주만들 아시네 스테이기 대스 스무생 이거 지대로다 특제 와인소스로 완성된 스테이크는 질 좋은 소고기에 밑간을 한 후 센 불에 단시간에 구워낸 이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고기 얼마나 잘... 우와아... 고기 익힌 거 보여요 와우 고기 익힌 거 보여요 와우 와우 간을 잘했네 소고무출 간을 잘했네 아아아아아 요시오 요시오라면 요시오라면은 뭐가 제일 큰... 뭐가 다른 거예요? 뭐가 큰 특징인가요? 특징이 농가한 떡고추와 찌 상한 Тоricrose 그러면 국물의 비밀이 있는 거구나 오오 일단 색깔은 어 색깔 학교 어머니질스러워요 허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!! 아하하하하 Online 시 hvisнуть 두사례 만들었다고요? 시fel 두사례가? 이제 구워내요? 22살이 만들었다고요? 22살에가? 육수 여기서 끓여요? 22살 팩에 있는 요시오 셰프의 라면은 돼지 뼈와 닭 뼈를 우린 비법 육수에 간장과 마늘, 생면을 넣어 만든 깔끔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돈코츠 라면입니다 요시오 빗밥 빗밥 닭발? 닭병? 맛있게 만들어내세요? 요시오 그 얘기는 나도 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